저희는 오늘 어디에 왔냐면 술을 마시러 왔어요 둘이 결혼하고 단둘이 술집에 처음이에요 그래서 술을 마시고 여러분들이 저희 술취한 영상을 좋아하시더라구요 그래서 술을 마실거에요 술 마시는 영상을 보여주자 근데 이거 어떻게 하는거야? 이렇게 하는거야? 위에다 얹는거야? 위에다 얹는거 흘러내려는데 여기 약간 공주님 분위기인가 여기가 룸이야 내가 특별히 오늘은 룸으로 빌렸어 우리 둘이 놀려고 메리 크리스마스 여기 보성이 아는 형이 일하고있어서 놀러왔거든요 먹고싶은거 먹자 일단 저희는 먹고싶은걸 주문할건데 어? 이거 옥고당이 학교 없다 어떤거 먹고싶어? 나 다 좋아 아기먹고싶은거 다 먹어 여기 근데 음식 진짜 가성비 좋다 응 어? 나 이거 어? 나 이거 그럼 둘이 같이 먹고 아 이렇게? 응 주문 끝! 주문 끝나서 제가 여기를 소개시켜드릴게요 응 여기 룸에 오시면 이런 아기자기한 소품들도 있어요 응 오늘 애기가 주인공이니까 이거 해야돼 근데 이거 완전 인스타 사진용 아니야? 이거야? 근데 이거 나 이렇게 올리는건줄 알았거든? 근데 올리는건줄 흘러내린다 그치? 응 안에 레이저 있나봐 응 배고파 어 깜짝이야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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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기 근데 우리 밥 안 먹고 먹었잖아 응 이거 살짝 마셔봤는데 지금 벌써 취해 집가서 또 우리 둘 다 취했어요 이번에 찍는거 아니야? 우리 한 번씩 번갈아가면서 찍었었잖아 안 묻었어 채이 또 낫나? 어 낫는다 응 하 어떡해 드디어 음식이 나왔어 지금 엄청 배고프거든요 진짜 엄청 배고프지 않아? 응 음식 보니까 행복해졌어 응 맛있겠다 짠 음식들이 다 나왔다 아 너무 애가서 빨리 먹고 싶어 차이머스캠 뭘 차이머스캠 이렇게 그래도 그 방법은 내가 먹어 맛있는 것 같아 단둘이 술먹는 적 처음이야 맞아 술집에서 옛날에 우리 친구일때는 많이 하셨는데 말할 것 같았지 응 여기 친구나 연인이를 같이 오면은 좋을 것 같아요 밖에도 분위기 진짜 이쁜데 뭔가 여기는 표다이 밑에도 좋아 한 사람 4명 5명까지 괜찮을 것 같아 맞아 맛있어 참포도 다 가라앉혔어 왜 이렇게 맛있어 이거? 이것도 맛있어 진짜 맛있어 맛있다 맛있다 근데 여기 음식도 잘하는데 칵테일도 너무했어 나 이런 다양한 칵테일 좋아할 것 같아 제가 음식은 깐깐하게 보거든요 진짜 맛있어요 음식도 맛있고 참페인도 맛있어요 여보가 다 먹을 수 있지? 술? 응 한 잔 봐 응 짱인데 잠깐만 응 근데 여기 조명이 파래가지고 취해도 티가 안날 것 같아 응 그래서 나 오늘 음식 많이 먹으려고 진짜? 응 얼마나 많이 먹을게? 응 모르겠어 옛날에는 술을 잘 먹었는데 조금 나이 먹으니까 빨리 취해 맞아 응 좀 열기가 있어 이 프라이빗한 장소에서 뽀뽀 많이 해야지 먹다가 다 시키자 응 게임하면서 밥 먹는 우디 응 저희가 배고프다 했었는데 밥을 줬어요 제가 지금 밥 먹으면서 게임하고 있어요 응 응 애기 우리 너무 돼지 같지 않아? 응 이거 코코넛 샤베트랑 쥐포 시켰거든요 맛있어 우와 우리 엄청 먹었다 대박이다 나 성이 너무 차가워 애기는 따뜻하다 나 그래 애기 아니야 그만 좀 해 이제 그럼 뭔데 너가? 난 여보야 정말 귀엽게 보인거야 호랑나비 애벌레 뭔지 알지? 이렇게 나오는거 호랑나비 애벌레 너 취했어? 아니 얼음 때문에 그거를 모르겠어 가늠을 못하겠어 왜 랄랄랄랄랄랄 랄랄랄랄랄 고성이가 술을 질질 흘렸어 고성이가 술을 질질 흘렸어 짠 음 맛있다 결혼하고 우리 모 겨울 정도 사랑하는 거 같아 좋아 이렇게 살게 얘기하지마 영호랑 함께하는 순간순간이 매번 새롭진 않지만 뭔가 익숙해서도 좋고 네 네 네 사연스러워 너무 행복해 나도 원래 이런 이야기하면 맨날 고성이가 대답하는게 좋아 좋아 뭐 나도 이런 단답형이거든요 어때 이렇게 짧게 얘기하니까 좋아? 다 다 다 다 다 뭐야? 몰라? 땀 울고 느끼게 하면 돼 몰라? 바보 바보 아니야 완전 뭐 바보지? 설마 주토피아 안 봤어? 기억 안 나 마지막 단조리 술집 온게 한 3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진짜 오래됐어 우리가 사귀고 나서 유튜브 시작하고 거의 술집을 단 적이 없었잖아 집에서 넷플릭스 보면서 그냥 맥주먹고 이게 끝이 없지 응 집에서 먹는게 좋아? 술집 모르는게 좋아? 근데 느낌이 달라 집에서는 이제 생홀로 편하게 맥주 한 편 먹으면서 티비도 보고 하는데 밖에 나와서는 이제 우리가 메이크업하고 차려입고 나와가지고 술 먹는 거잖아 핵슬라 좋아해 원샷 진짜 나아들은 가기 싫어 왜? 너무 우리 술을 조금밖에 안 마 나 많이 먹었어 너 다 먹을 수 있다면서 나 많이 먹었어 보성이가 여기 있는 술 다 마실 수 있다 했거든요 나 많이 먹었다니까 나 많이 먹었어 그만 먹을래 나 취했지도 않았는데 안 취했어 근데 이게 술참이 짜증난게 사람이 더 귀여워 보이고 사랑스러워 보인다 너가 지금? 거울봤을 때? 원샷 하자 왜? 나 화장실 갔다와서 원샷 하자 저희는 화장실을 갔다 왔어요 추워 근데 추울 때 따뜻한 데 들어오면 좀 기분 좋아하죠 우리 이제 다시 술을 마실까? 또? 응 응 원샷 할래? 원샷 할래? 응 안 맛있냐? 마셨거든? 근데 사람들이 우리 헤어지는 거 아니냐고 걱정을 많이 하고 저희가 최근에 영상을 올렸었잖아요 그 영상을 올린 이유는 같이 매일 붙어있고 생활을 하다보니까 저희가 따로 떨어져있을 때 헤어졌다고 생각하면 더 서로 소중함을 깨닫지 않을까 싶어서 그런 영상을 만든 거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희가 이별을 준비하고 이런 거는 하나도 없어요 근데 그때 응 영상 찍고 나서 그때 영상 찍고 나서 혼자 있을 때 일단 가장 큰 거는 우리가 그거를 길게 한 게 아니잖아 보성이가 제주도에 간 시간이 긴 시간이 아니었어서 뭔가 보성이가 없을 때랑 달랐었던 거는 허전함이 난 제일 컸었던 거 같아 그니까 집에 호수도 만약에 없었으면 진짜 허전했을 거 같아 그 영상 봤잖아 나 식당에서 밥 먹고 하는 거 식당에서 밥 먹을 때도 혼자 밥 먹는 게 너무 낯설었어 응 내가 1년 동안 이 생활에 너무 적응이 돼 있었나봐 백화점 봐서도 또 허전하다고 느낀 게 원래는 내가 옷을 입어 옷 어때? 이렇게 물어보잖아 근데 직원한테 밖에 못 물어보겠는 거야 직원한테 어때요? 이러면 너무 예뻐요 막 이러는데 무조건 이쁘다 하잖아 뭔가 객관적인 평가도 필요한데 그래서 그런 것도 되게 허전했었고 특히 잠잘 때가 제일 허전했어 잠잘 때 바다가 더 느끼나봐 옆에 사람이 없어진 거를 그러면서 잘 때도 되게 허전했었어 원래 나랑 호수랑 여부랑 이렇게 셋이 자면은 침대가 가득 차있잖아 응 근데 나랑 호수랑 단둘이 누워있으니까 너무 겨있다고 그래야 되나? 침대가 허전한 침대가 엄청 허전한 거야 호수랑 셋이 자다가 호수랑 둘이 자니까 되게 내가 좁다고 생각했던 침대가 넓어져서 뭔가 슬펐어 슬펐어? 응 제주도 있으면서 든 생각은 어디 갈 때마다 민준이가 있었으면 좋겠다 맛있는 거를 함께 같이 먹고 공유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이제 혼자 먹으니까 음식을 먹고 맛있어도 같이 공유할 사람이 없잖아 혼자니까 그것도 그렇고 호수도 없었잖아 나는 그래서 되게 슬슬했는데 근데 나는 이제 혼자서 한번 여행도 해보고 싶었으니까 또 나름 생각도 많이 해보고 민준이의 빈자리가 그렇게 크게 느껴질지도 몰랐어 그래서 다음에는 민준이 같이 가보자 그리고 나는 그 스시집에서 밥 먹었잖아 근데 밥을 먹었는데 첫 번째로 너 생각이 났어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야 그래서 네가 먹으면 되게 좋아할 거 같아가지고 같이 꼭 가야지 생각했어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 그게 진짜 맛있었거든 너네 또 울라해 울라는데 하품할 거 같아 하품할 거 같아 가끔 둘이 있다가 이런 진지한 얘기하거나 하면 보성이가 가끔 울 때가 있거든요 아니야 나 안 울어 너 가끔 울잖아 너는 왜 안 울냐 나? 나 원래는 나는 눈물이 없어 너는 감정이 너무 메말라가지고 사람이 너무 이상해 너무 많이 울어도 이상하거든 나 많이는 안 울어 너 많이 울어 나 1년에 한 2, 3번 울까 말까 해 얘는 1년에 한 번도 안 울 것 같아 나는 1년에 한 번도 안 울게 아니고 나는 거의 한 10년 동안 안 울었어 언제쯤 울까? 나? 결혼할 때? 그때도 안 울 것 같아 메이크업 번지잖아 그럼 너 울 거야? 웨딩사진 찍어야 되는데? 나는 울 것 같아 메이크업 번지면 다시 하면 되지 아 몰라 언제 울 건지 왜 울어봐 지금 울어줘 지금 어떻게 울어 짠 너 안 먹을 거잖아 먹을 거야 너 좀 하지마 안 먹을 거면 그냥 안 먹었어 원샷 원샷 진짜 조금 먹었네 그럼 너가 많이 먹어 근데 오늘 술 마시고 진지한 얘기를 했잖아 그래서 더 좋은 거 같아 우리가 유튜브에다가 영상 올릴 때는 진지한 얘기를 한 적이 한 번도 없잖아 사람들이 되게 너랑 나랑 만나는 관계를 좀 가볍게 생각한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은 건 아니지만 있는 거 같아 나는 앞으로 유튜브 찍으면서 진지한 대화? 이런 것도 많이 올렸으면 좋겠어 알지? 우리 맨날 초반에 영상 찍을 때 사진을 딱 들고 저희는 밥집을 왔어요 음 맛있다 이런 거 딴 데 가서 저희는 이제 어디로 갔어요? 이랬잖아 요즘에는 많이 바뀌고 있긴 한데 점점 이렇게 영상의 질이 높아지는 거 같아 옛날보다 그래서 이게 더 좋아 우리가 이런 이야기 많이 할수록 나중에 우리도 시간이 지나서 영상을 볼 거 아니야 그때 보면 또 느낌 새로운 거 알지? 우리 작년 영상 봤을 때랑 진짜 느낌 다르잖아 맞아 지금이 좋은 거 같아 옛날이 좋은 거 같아 솔직히 말하면 옛날에는 힘들었지 그냥 그때는 뭐 좀 열심히 하려고 했으니까 찍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뭔가 좀 여유로워졌어 영상에서만 봤을 때 그런 게 있어 또 옛날 영상 보면 추억들이 되게 새록새록하고 그런 재미가 있는 거 같아 우리가 지금 유튜브 한 지 2년 됐잖아 2년 전 영상이랑 1년 전 영상을 보면 느낌이 달라 또 지금 영상을 보면 느낌이 달라 앞으로 우리가 지내고 생활하고 이런 거에 나는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좀 안정감이거든 우리 서로 심리적으로 좀 안정된 느낌이 드는 게 나는 더 좋은 거 같아 응 뭐 재밌고 이런 영상도 좋은데 이런 진지한 얘기하고 이런 것도 좋은 거 같아 응 정말 소수의 사람들이 우리 이러다가 뭐 헤어질 거다 보성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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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여자를 만나러 갈 거다 이런 이야기를 조금 하시거든요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해 그런 거는 믿지도 말고 보지도 말고 그냥 우리 살려가는 대로 계속 살면 돼 난 진짜 사람들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 그거야 그냥 우리 영상을 봤을 때는 우리 사이가 가볍다고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희가 느끼는 거는 그 가볍거나 그런 게 전혀 아니거든요 진지할 땐 너무 진지하고 무거울 땐 또 무겁게 만나고 있어서 그냥 영상 하나만 보고 저희를 아 얘네들은 좀 가볍게 만나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안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난 좀 그런 거 볼 때마다 속상해 뭔가 우리를 너무 그냥 쉽게 쉽게 얘기하는 거야 내 우리 엇보즈 우리가 영상이 쉽게 찍었으니까 아니 그런 영상이랑 상관이 없다니까 아니요 지금까지 본 사람들이 그러면은 그렇게 느꼈을 때는 아 얘네들은 그냥 일부러 이렇게 찍네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있고 쉽게 쉽게 이렇게 막 했네 이렇게 했으니까 근데 앞으로 그냥 우리가 더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 되지 맞아 결혼하고 진짜 달라진 거 없어? 있어 뭐? 엄청나게 더 사랑스러워 근데 근데 진짜 나도 옛날에 영상에서 얘기했지만 결혼하기 전과 후는 많이 다른 거 같아 응 결혼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막 어? 나 결혼 되게 빨리 했네 막 이러면서 주변 친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야 나 어떡해 나 결혼 너무 빨리 했나봐 막 이럴 수학 얘기했었거든 응 결혼 진짜 빨리 하긴 했잖아 우리 나이가 응 어느 순간부터 결혼을 더 빨리 할 걸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고 응 응 결혼하면서 나 스스로 성장을 좀 많이 한 거 같아 결혼하고 더 성숙해졌다고 생각해 응 보성이는 나도 하지 마라 난 진짜 결혼하기 전에 응 언젠가는 헤어질겠지 생각을 했어 응 유튜브를 성사가 안 맞거나 성격에서 차이가 나면 헤어지면 되지 생각을 했어 근데 결혼을 하고 나니까 진짜 잘한 거 같아 딱 그 생각이 박혀버린 거 같아 이윤은 하지 말자 해볼게 응 지금은 그냥 백년 바라보기로 사는 거야 백년만 살 거야? 그 전에 집을 올걸? 아니야 나는 200년까지 살 거야 왜? 못 살걸? 나는 꼭 나중에 마당 있는 큰집 가서 호수랑 여부랑 이렇게 뛰어놀면서 아침마다 놀고 그럴 거야 200년 뒤에? 아니 한 3년 안으로? 아니 아 이쯤에서 분위기적으로 키스해야 하는 거 아니야? 표정유도 너무 19세 영화 아니야? 여기서 끝내자 그러면 아 근데 술 마시니까 막 어지럽다 응 술을 오늘 진짜 많이 마셨거든요 음 이제 사진 찍으러 가자 네 가자 여기 손님이 없어서 제가 여기 술집을 보여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답니다 여기 근데 2층이잖아 응 여기는 2층 여기 보면은 뭐야 이렇게 빈 프로젝트가 있는데 되게 귀여워요 근데 이게 안 담긴다 나 여기 들어가고 기계 기계 여기는 이렇게 포토존이 있답니다 지금 사진관을 찾고 있어요 사진을 찍자 해서 아 추워 너무 추워요 저기 저기 있나보다 저기 술 마셔서 머리 고데기가 풀렸어 뭐해 뭐해 뭐냐면 전주고 열정이니까 찍을 수 있어 아 이것도 귀여워 어 이걸로 하자 저희가 사진을 뭘 골랐는지 보여드릴게요 저희는 이렇게 사진을 골랐습니다 나 현에 외고 있는 거 귀엽다 응 어 뭐야 아 짜증나 여기 비친 거 나 너무 못생겼어 사진이 귀엽다 이제 집에 갈 거예요 다음 영상에서 봐요 안녕